영수씨가 비서가 아니냐는거죠? 예! 오케이! 이거 빠져줘야되네 형수야! 나 돈 필요해요! 돈 정말 필요해 영수씨 얼마면 될? 얼마면 될까? 40 다리 걱정하지마! 이만큼 찍어줘 40 다리 얼마면 내가 영수씨를 가질 수 있지?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나 돈 필요해! 돈 정말 필요해!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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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수 있는데요 여기 세팅 한 번만! 여기 세팅 한 번만! 여기 세팅 한 번만! 여기 세팅 한 번만! 다 외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그럼! 주인공은 그런거 다 외우는거야 이게 멋있다! 저기... 거기 세팅 한 번만! 싫어... 아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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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와? 야!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? 뭐래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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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만 걸어. 네, 선생님. 통졸하게 두 손으로. 네, 선생님. 네. 네, 오케이요. 컷이요, 컷이요. 잠시만요. 아! 됐어? 네, 너. 이거 딱 할 때 신청과 함께 바뀌면 되겠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. 알겠습니다. 컷! 네, 컷. 에, 플레이맥이요? 나오자. 은혜이 오프아온. 눈을 통해서... 이게 뭐지 하고 기자였는데. 근데 이렇게 하면. 그러면 이거 어디를 귀를 꽂고.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. 아 너무 힘들다. 애기ẳời 하니까 어디로 짓은게. 찢찢을 참고 예. 이렇게 하면 나도! 한 번 어준 것 갖고 나. audit. 아 znals. 넷살이에요. 많이 많이 만나요? 너무 귀여워요. 그냥 행복하고 우리 둘이 아기들이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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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에요? 어머니는 제가 더 이상 연락을 맞지 못하게 내렸습니다. 더 이상 그렇게? 됐나요? 네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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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잘 그렸다. 모델이 좋으니까. 진짜 잘 그려. 그래서 그만해. 네네네. 일어난다. 그러면 그 묶은 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? 그게 나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오케이. 아이고. 뭐야. 애국수 아니게? 혹시 여기? 저 아시메. 저 아시메. 어? 저 앞에 사업이 아니야. 저 찾기 그냥 옷 걸어놓은 게 나을 것 같아. 지금 접십니다. 안에 있어요. 그린이. 그린이.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고 했다 안 했다 해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됐어. 네. 일어났어요? 깔끔하고 있다. goose rot layouts zähque 예상 자막 페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